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당내에서 약간 이견도 있고 그랬는데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네요. 총선용 김건희 여사 특검 그것을 국민의힘은 거의 당론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조건부 특검 수용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공병호 tv에서 여러 번 소개드렸지만 설문조사 언론들은 조건부 특검이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견해가 여러분들 우세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2만 3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당연히 총선용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일체 받아들여서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93%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윤혁 여러분들 당대표 직무대행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이전에 대통령 취임 10년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되면 매일 수사하고 블리핑을 할 건데 4.15 총선 선거기간 한 해 여당을 공격할 의도로 기획된 그렇게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특검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많은 악법이고 여권 일각에서 잠시 수면 위에 등장했던 총선 이후의 특검 수용과 같은 것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쌍특검을 28일에 제안하려고 하는데 대장동 검찰 수사권을 빼앗아서 특검에 넘기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좌파들은 참 잘 싸웁니다. 모략이든 아니면 정략이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뭐죠 총선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국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더불당이 추전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공세로 규정하고 여당 일각에서 그동안 잠시 나왔던 총선 이후의 특검 추진 조장도 일축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보이고 50억 특검법의 28일 날 이름들 더불당 이름 내놓으려가는 두 개의 쌍특검법에 대한 후자 50억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서 특검에 수사권을 넘기려는 의도라고 이해한다. 윤석열 대통령 시인보다도 무려 10년도 전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도이치 주가사건 조작사건 의혹사건인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개론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선거기간의 특검을 자기들 스피크로 삼아가지고 윤 대통령을 내외화 국민의힘을 공개 가왔던 것이 바로 도이치 특검법의 본질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위원은 뉴대일리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은 악법 그 자체입니다. 총선 전후의 어느 시점에도 그 특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역사 특검과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특검을 국민의힘이 추진하면 더불당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조선사람들이 악랄한 면이 있지만 더불당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여러분들 집단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 씨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더라도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좀 잘 싸워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도 항상 밀리지 말고 그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고 그동안 저는 여러 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조건부든 뭐든 간에 결국은 만신창이 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93% 이야기하고 언론의 중진들이 이야기랑 다릅니다. 그러나 민초들은 너무나 여러분들 정략적인 그런 특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방향도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매일경제 사설 보니까 언론 사설 가운데 이런 사설은 처음 봤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답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총선 전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중심을 잘 잡아서 이 문제를 윤 원내대표가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